처음은 제가 읽어드리죠. 자, 제시판의 아고구려 역사지키바라톤 대회 종목 12호 남자 1위 성남 김지호 비롯 33분 26초 3위는 2024년 특산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한 제시판의 아고구려 역사지키바라톤 대회에서 주소와 같이 우수한 성격으로 입상할 때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2월 25일 마라토타임트 대표 이수연 네, 축하드립니다. 1등입니다. 1등 축하드립니다. 아고구려 역사지키바라톤 대회 51점 이하 내용은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빠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구나. 뭔 문제야? 이렇게 하면 저희가 저렇게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에 모시고서 오늘 하시겠습니다. 아,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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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